요즘은 노인이나 장애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해 체육시설이 지어질 정도로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체육시설 가운데서도 안전 문제 때문에 동성동행인이 없으면 중증장애인의 출입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곳이 많아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손민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증지체장애가 있는 손호성 씨. 1인 가구인 손 씨는 혼자 수영장을 이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하려다 동성동행인이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여성이어서 동행인으로 입장할 수도 없어 이용 자체가 어렵게 된 겁니다. 기관이 손 씨의 입장을 거부한 근거는 지난 5월 신설된 이용 규칙이었습니다. 올해 봄에 천둥일철 타고 다니신 장애인분이 들어가셔서 큰 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을 하다 보니... 같은 이유로 광주 소재 공공수영장 3곳도 중증장애인의 단독 입장을 금지하고 있는데, 전국 1호 무장해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장애인 체육회와 논의 끝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동성동행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보조인력 운영 등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국가인권위는 2019년 비슷한 내용의 진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체육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